컴퓨터에 구조한 고고싱 컴퓨터 15년째 컴팔이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. 컴퓨터의 가격 도양과 컴퓨터의 현실파을 쳐드리는 고품격 시청자 사연 컨텐츠 내 컴퓨터를 맞춰줘 내 컴 마십니다. 자 오늘 사연은 안 숨겨갔네 어떡하나 게이밍 컴퓨터 주식용으로 100에서 150만 원짜리 사이에 컴퓨터 견적을 이렇게 뽑아서 보내주셨습니다. 꼬집어 낼 만한 건 SSD 정도? 모니터 필립스 325 M1 두 대 쓰고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잘 몰라서 본체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여쭙고자 사연을 보냅니다. 최근에 사실 주식용 컴퓨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좀 많긴 했습니다. 조금 오해와 진실, 편견 뭐 이런 것들 60, 60을 게임 때문에 넣은 것 같고 SSD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보다는 P31이나 V1 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32인치 QHD에 165Hz짜리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. 주식 때문에 이런 게이밍 모니터 165Hz짜리를 구매하신 것 같지는 않으시고 게임 때문에 구매를 하셨겠죠. 분명히 꼭 그러셔야만 합니다. 자,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주식을 하는데 촉각을 다투는 거다 보니 내가 게이밍 모니터를 꼭 써서 매도, 매수를 해야 한다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분의 1초를 느끼시는 분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. 빠르게 매도,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불가능합니다.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까? 자, 그리고 모니터의 개수 보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니터 사이즈에 집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. 개수에 집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. 알트 엔터를 안 누르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니터에서 100인치 이상 넘어갔다 이러면 사실 이건 모니터가 아닙니다. 그냥 TV입니다. TV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입자 자체가 조금 더 큽니다. 주기 이런 게 조금 뭉개져서 보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TV 쪽보다는 모니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인 사이즈에서 32인치 또 막 울트라 와이드라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넓은 애들 있잖아요. 그리고 49인치 뭐 오디세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없고 있긴 합니다만 모니터와 TV는 확실히 경계선이 있습니다. 모니터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짧잖아요. 사이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27인치나 32인치를 조금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. 32인치로 넘어가시면 FHD가 내 앉아있는 곳에서 이 화면까지 스텐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. 32인치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QHD 쪽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고요. 반대의 경우도 있죠. 27인치의 QHD가 아닌 4K, UHD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에서 표현해야 될 개체수를 그대로 다 표현하게 되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습니다. 해상도를 4K로 잡고 여기서 확대를 1.5배를 해서 일반적으로 보시더라고요. 해상도를 조금 더 좋은 모니터를 쓰고 싶다. 그러면 27인치에선 QHD 커브드나 평면이나 뭐 어떤 게 더 좋냐 커브드 같은 경우에는 유행은 살짝 조금 지나긴 했어요. 하지만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쓰시는 거 말리지는 않겠습니다. 커브드에서 VA 패널이라는 패널을 쓴다든지 TEM 패널을 그런 패널을 쓰면 이 끝에 굴곡진 끝부분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. 커브드 같은 경우에는 IPS 패널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. 모니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밑으로 약간 숙여서 쓰시게 되는데 뭐 이렇게 쓰실 거면 위쪽에 있는 모니터만이라도 IPS를 꼭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모니터가 해상도가 조금 큰 모니터 조금 더 많이 쓰시겠다는 취지로 그래픽카드를 가끔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일정량 이상으로만 올라가게 되면 눈에 거슬리거나 이게 막 느리게 뜬다든지 막 이러지는 않으세요. 해상도 때문에 그래픽카드 사양을 좀 같이 비쌀 때 이렇게 막 올리시는 건 가소비가 아닌가 다나와 이 사이트를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보실 텐데 그래픽카드를 누르시고요. 여기 전체 옵션을 누르시면 쭉 내리다 보면 모니터 몇 개 쓰는지 이렇게 나옵니다. 부가 기능으로 어디 해상도를 지원하는지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되는데 최대 모니터를 4개를 쓰시는 경우에는 FULL HD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예전에 RX570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꼭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단종되어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친구는 너무 낮은 사양이고 이 정도 쓰시면 4K 2개까지는 불편하시진 않을 거예요. FULL HD 4개까지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6600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1050Ti 바로 위 단계가 지금 75만 원이에요. 아까 그 제품을 꼭 쓰셔야 할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거죠. 지금 제가 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 차트 창 실질적으로 진짜 꼭 많이 쓰여야 할 자원 CPU, 메모리, 그래픽 카드 순입니다. 그래픽 카드 쪽보다는 CPU 쪽으로 자원을 조금 더 많이 쓰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차트가 뜬다! 이런 상황은 지금 인터넷 창에다 컷을 올려놓고요. 키워볼게요. 키울 때마다 메모리가 조금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. 그래픽 카드 얼마나 쓰이나요?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조금 쓰이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것처럼 까빡하고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이거 굉장히 흡사합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CPU를 선택해야 되냐면 단타를 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싱글 코어 성능이 높은 R20이라는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. 시네벤치 점수표라는 거를 이렇게 쳐보시면 여기서 지금 보이는 애는 멀티 스레드 코어들이 다 움직이는 걸 멀티 스레드라고 하고요. 싱글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코어 하나,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. 인터넷 창 하나 키울 때는 코어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몇 개, 한 개 정도의 코어만 움직이게 됩니다. 딱 팔았다를 굉장히 계속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싱글 코어 성능이 올라가 있는 이런 CPU가 조금 더 유리하고 장트로 가신다든지 차트를 굉장히 많이 띄워서 보시는 분들 CPU 코어가 조금 더 많은 게 유리합니다. 그냥 간단한 버전은 이 정도로 사용하시면 무난하고요. 정품과 벌크의 가격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AES가 1년이라도 어차피 분량율은 낮습니다. 메모리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다 보니 16GB로 맞춰봤습니다. 그냥 업무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QHD 4K 듀얼이다 하시면 이 정도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FHD 4개까지 장착하시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. 좀 더 빠릿한 주식용을 원하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주식에 관련된 몇 개의 루머들과 모니터, 사이즈 뭐 이런 것들 보시는 것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한번 드려봤었는데요.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조금 더 큰 도움이 되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오늘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홀수, 댓글은 찐수, 알림 설정은 박수치면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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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